깜딱지, 제발 살아 있어라. 나는 오래오래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 거예요. 그럴 거면서 낄 때 안 낄 때 다 끼기도 하죠. 아무튼 무조건 살아 있어. 넌 지금 죽으면 청계까지 내려갈 저승사저도 없단 말이야!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라. 나는 지옥이 넌 이곳에 나는 건가. 나는 이곳을 받을 수 버려.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위해. 나는 이곳에 뵙을 가지고 있어라. 나는 당신은 이것을 지옥이 나는 것이 아니다. 나는 당신의 그곳에 불을 키워. 나는 당신을 내가 죽는다. 어디 있는 거야. 실망. 저기요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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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이씨 깜짝이야. 하우. 그래. 그래. 잘 세워 이 새끼야. 너같은 죽였냐. 세워 이 새끼야. 아이씨 깜짝이야. 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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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? 이게 다야? 뭐가요? 뭐가요? 야, 이 새끼야. 이걸 보고서라고 쳐 쓴 거야? 어? 니들 사람 차별해? 우병식, 한진석 사건 같은 건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이건 뭐 이름도 모르는 버려진 백골 나버랭이다 이거야? 어? 니들 어디 가서 형사라고 하지도 마. 아니, 그 원래 제사관 담당도 아니고 한무강이 담당이었는데. 어, 최검 씨. 난데? 그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 기억나? 너 왜 한무강이 토해놓은 거? 어. 그 백골 검사. 그 처음부터 다시 해줄 수 있을까? 티끌 하나 놓치지 말고. 아니, 내가 꼭 좀 부탁할게. 어, 그래 뭐라도 나오면 연락 주고. 어. 아, 한무강이 대체 왜 숨긴 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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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. 아, 어. 아,atie. 아, 예. 아, 아, 파 podcast. 아, 예. 감사합니다.